임술지, 주치료는 할 줄 알지? 배웠지? 내가 배워줬지? 적백부 129페이지요 근데 자기도 배워줬잖아 하고 싶어해서 한 번 해볼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오래돼서? 아따 우리 여기는 잘하는데 우리 한 번 해봐요 임술지 저기 뭐야 약올려주게 그리고 자기도 따를 수 있으면 따르세요 약올릴만큼 잘하면 좋겠구만 귀여워 약올릴만큼 잘했으면 좋겠구만 그런지가 않다고 저렇게 미리부터 한자락 깐다 깔어 내가 저기를 한 번 믿어보는 거야 누구를 믿어보냐 저 갈바람을 한 번 믿어보는 거야 이쁜 갈바람이가 어떻게 좋게 마킹해주려나 볼까? 갈바람이 이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 전에 자기 그때 이것 좀 열공했었잖아 한 번 믿어볼까? 자기 자기도 열심히 했잖아 임술지, 주치료 시작! 임술지, 주치료 김항은 저 뼈 깡패를 띄워 김항은 저 뼈 깡패를 띄워 이 김기소지 술을 들어 개극을 주며 처음 풍명을 껍절이고 유조 시작! 모래 걸제 이역구 동산의 다리 속사 종어 간어 배회허니 백노란 백노란 백강허고 수강은 저 산이라 가늑은 곳 헤루 음악교 반경 창파 떠나 갈제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한 인천지의 바람 마감한 젖은 빼난 거칠 줄을 몰라 있고 표표한 이대 몸은 우화 등선 배였으나 지으으으으으으으으 도둑 허여 팻전 치며 고고노래 얼제 그 소래 허여 스텝 제도에 난장으로 격공명해 소유 광이로다 묘묘 해여 망민의 내 저녁을 방이로다 중소로 바다 볼 소유 고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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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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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고노 하나님 유아국 장인호령에 겨워 춤을 추고 오죽을 이 보호들은 왕부한을 못 이겨라 주연히 뒤로 앉아 옛일을 생각하니 왕사가 미루었구나 월명성위고자이기 남비올령 조명덕어 가거지 은시여 선망하고 동망우창 산전인 상교하여 우루를 장창 허였으니 장단 안맞아 우루를 장창 우루를 장창 우루를 장창 허였으니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다 너무나 생뚱맞다 그렇게 하고 너무 못 맞히네 우루를 장창 시작 우루를 장창 허였으니 로 문제는 라고 네 또 folded painting 적 장단도 겨우겨우 그냥 막 마치고 다 잊어 먹었구먼. 다 잊어 먹었어. 너무 안 하더니 다 잊어 먹었네. 단가 하나씩 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요 맞아요. 헛논만 하지 말고 단가를 돌려가면 쓰러워. 그리고 안 한 것은 막 두 개씩도 해. 우리가 지금 낯선 거 이런 거는 막 두 개씩도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 다 잊어 먹어. 그동안 세월만 아깝지 뭐여. 초안과 접독부는 진짜 엄청 여러 번 해야 돼. 우리 강상북을 같은 거 그런 것도 배웠잖아. 다 지금 까먹었잖아. 어떻게 겨우겨우 좀 얼마나 해였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찌간이 오면은 그런 단가 같은 것을 막 험스러워 치자고. 뭔 말인지 알죠. 북 연습 시간에. 그래갖고 그런 것을 찾자고. 그러다가는 여러분들이 뭐가 돼? 맨날 세제비도야. 그거 보고 세제비라고 하잖아. 세제비요? 맨날 세건만. 그러니까 세제비. 그래갖고 새로 이렇게 시작하는 선다대기. 그 선다대기 뭐야. 비기너 비기너. 초심자. 초심자를 못 면한다는 얘기야. 계속. 계속. 계속 그냥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야. 계속 이제 시작하는 사람. 안 돼. 그래갖고는. 했던 사람. 잘하는 사람. 배운 사람이 아니라. 인자시식하는 사람. 초심자를 못 면해. 아시겠지? 해보니까 대번. 그냥 대번. 큰일났다. 이 양반들. 이 생각이 드니. 천하가 시작. 천하가. 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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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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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슴좀 차이를 단말가 청약은 영웅들인 질족자 뜻을 두고 꼿꼿이 이런 날씨가 악동무성된 범과 배태그 장인용이 갑자기 병힘을 모아 진나라를 별할 적은 손입정 관중자면 왕허리라 깊은 노량이 오진드도 날이 길듯 오이타초 배왕은 당시 세력 힘을 글빈 고대 대극은 망독하단 말가 무죄한 대공의를 아무리 자네 고조 공부관절에다 서련을 건들 하나님이 되신 사람 남성아가가가가가가는 봉꽃추리라 벗어날 길이 없을 수냐 여능 최강의 말씀을 일로 보아 알리로나 우위를 살펴보니 백무 황무 어른장창 대검 용도금고 대기치며 용기방패 숙정패 주장 능장 사무창을 좌우로 들어 세우고 주거 주거 구원 수제 이를 반국 중 다가 또 비추에 달고 좌상에 가 안지 근용 일등 명장 들이 다무었 꾸나 똑똑 폭 대고 수염에 팔척 장검을 비켜왔으니 욕 빨 산 희개 세라 당시 오가가를 좌패왕은 제일 성가로 앉으시고 그나믄 영웅들은 제 차례로 늘어 앉아 태산을 은 은 은 광경 뒤로 거구나 홀 일을 고여 까며 걷어지네 요로케 요렇게 해서 그 당가가 되어있어 박씨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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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